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7일 저명국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도전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일까? 그건 결국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에 그런 그림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공할까? 성공할 거에 이면에는 결국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고건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노무현 후보, 또 김대중 후보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거야, 뭐 성공했다는 의미가 대선 도전에 성공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됐다는 건데 그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성공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하여튼 각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단기필마입니다. 혼자죠. 혼자 무슨 재주로 내년 대선,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과 그림 그리기에 지금 열중하고 있을 거고 관련 전문가들 다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정치를 잘 모르면 결국 관련 전문가마다 처음보다 다른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국면에 들어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팩트로서 확인된 건 하나가 뭐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외부 활동으로 드러난 것이 19일 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자, 백일세 철학자 뭐 철학자 만난 거야. 그냥 공정, 정의 이런 자기의 메시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22일 날, 19일에서 며칠 뒤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으로 지금껏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철우 교수가 누구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면서 아마도 아버지의 대선 도전 실패를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얘기도 상당히 물어봤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날 사실은 만나러 간 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러 갔더군요. 그러니까 22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마 신교동 자택으로 갔겠죠. 5단 기념관 5단 기념관으로 가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때 아마 이철우 교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역을 이철우 교수하고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부분을 주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 관련 기사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다시피 민정당 때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무장관 등등을 다 여기만 원래는 육사 출신이죠. 육사 출신인데 이제 노태우 신군부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민정당 시절에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뭐 집권당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권 조절을 부상이 돼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3당 합당이 됐는데 3당 합당 때 민정계의 수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박태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YS계 김영삼계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수장이었죠. JP계 김종필 전 국무총리 전 자민련 총재가 공화계의 수장이었고 민정계의 수장은 박태준 최고위원이었는데 1992년 대선에 임박하니까 박태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걸 막은 사람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의 협박에 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만약 박태준 최고위원이 대선에 경선에 나오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이죠. 민자당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면 나는 탈당하고 창당하겠다. 대선 별도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 심약한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에 굴복을 해서 그래서 박태준 최고위원을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준 왜냐하면 박태준 최고위원이 노태우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계를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태준 최고위원이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 순번 정도 되는 사람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 당시에는 이종찬 의원이었죠. 그래서 이종찬 의원이 대선 도전하겠다고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YS와 이종찬 두 사람 간의 경선 구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YS계에서 이미 허주계 그러니까 김윤환 의원이죠. 김윤환 의원 쪽을 포섭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섭이 다 끝난 상태였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정계의 상당수는 김윤환 의원을 따라서 YS계에 이미 투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이종찬 당시 의원은 외롭죠.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YS 편이었으니까 YS를 지원하고 왜냐하면 YS가 계속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종찬 의원은 당시에 경선을 중도에 포기하고 탈당을 하고 탈당이 6월달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별다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회를 하고 그랬었죠. 그때 강연회의 주제가 새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정치라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그리고 전국에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새정치 그때는 창당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설파를 하고 다녔었는데 꽤 바람이 불었었죠. 새정치 한다고 이종찬 의원이 새정치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잇따라서 민정당 그러니까 민자당에서 민정계 의원들이 탈당을 합니다. 당시에 박철원 공화계 의원도 탈당하고요. 박철원, 유수호 이자헌 의원 그 다음에 공화계의 김용환 의원이 또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해서 이종찬 원장하고 이종찬 의원하고 같이 정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새한국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새한국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하고 대선 도전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정주영 통일국민당에 흡수 합병된다. 이게 이제 당시에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쭉 따라가면서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구보다 그때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났다. 왜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전 원장은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본인이 왜 실패했는가를 얘기해줬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능이 짐작이 되고요.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꺼냈을 것이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금방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고 아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그 실패하고 나서 한동안 집과하다가 DJ가 이제 1992년 YS한테 패배하고 나서 영국에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DJ가 지방선거 95년 지방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정치를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면서 지방선거 때 이종찬 그 당시에는 그냥 정치인 이종찬이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같은 편이 됩니다. 그리고서 대선 기획을 이종찬 씨한테 맡깁니다. 그랬더니 DJ가 이종찬 씨한테 대선 기획을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준 게 이강래 전 의원입니다. 이강래 전 의원을 데리고 이 정치기획 같은 거 잘 하니까 데리고서 일을 해라. 그래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DJ 대권준비팀을 만듭니다. 그게 1995년 96년 이 즈음이고 그 이어서 바로 새정치 국민의 라는 걸 DJ가 창당하면서 97년 대선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여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 기획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DJ한테 DJ가 그때는 어찌 보면 구멍가게 수준의 정치집단이었죠. 이 집권여당에 대하면 뭐든지 전부다 DJ가 결정해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혁파를 합니다. 이종찬 전 원장이 DJ 밑에 가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약간의 구멍가게 수준을 기업형으로 바꿔놓은 것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다. 그러면 자 이종찬 전 국정원장한테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야 할 것은 실제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1992년에 새정치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가 그런 부분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DJ가 왜 그 수많은 실패 끝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도움과 기획으로 9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성공과 실패의 이면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다. 그 얘기를 쭉 해줬겠죠. 지금 이종찬 전 원장이 발설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아마 제가 보건되는 시간도 꽤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다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1992년 당시에 이종찬 전 원장이 추구했던 것이 YS와 DJ가 당시에 출마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YS DJ 외에 제3지대 였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는 이미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종찬 전 원장은 와서 제3지대를 탈환하거나 아니면 제4지대에서 대선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종찬 전 원장이 트심이 부족하니까 당시에 자금도 없고 거기다 여당의 탄압 당시에는요 현대중공업 비장금 사건이라고 통일국민당의 돈줄을 돈줄이 결국 현대 아니겠습니까 정주영 회장 그 그 돈줄을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현대중공업 비자금 사건입니다. 정주영 국민당 대표의 돈줄을 직접 검찰을 동원해서 막았고요. 이종찬 원장 이종찬 전 원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세한국당 당사 만들 때도 당시 민정당에서 민자당에서 탈당한 사람들하고 돈 모아서 당사 얻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뭐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거 직전 검찰총장이었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고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대선 도전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기획은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종찬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대선 도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제4지대에서 제3지대로의 도약을 모색했는데 왜 실패했노라 하는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그리고 제4지대나 제3지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이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 저는 제가 짐작한 데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대선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제3지대에서 무언가를 모색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그건 깊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하고 견해가 똑같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앞에 노인 선택지는요. 어떤 식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요거만 남아있지. 제3지대라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실패한다 하는 것을 아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DJ가 그 수많은 대선 도전을 다 실패하고 1997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물론 가장 큰 거는 DJP연합이죠. DJP연합이지만 그러나 DJP연합만 가지고도 안 되는 그 노하우가 있었다. 그 노하우와 소프트웨어 제공을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해줬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 국정원장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이종찬 전 원장이 윤석열 총장한테도 어떠어떠한 식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밑그림을 아마 다 그려줬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철학자죠. 그러니까 철학자를 만난 것은 그냥 가르침을 받으려고 만난 것이고 정치인 이종찬을 만난 것은 구체적인 대선 준비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직접 대선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대선을 기획해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사람은요. 대선을 본인이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해보진 않았습니다. 도와준 적은 있어도 도와준 거와 주도적으로 기획한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도전의 첫 발을 이종찬으로부터 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아마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조금씩 또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진단한 것이 얼마나 맞는가 하는 것도 비교 분석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